알뜰폰도 인터넷 결합이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의 모든 것, 아정당통신의 정주영입니다. 비싼 통신비를 절약하기 위해 알뜰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결합해서 한층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신사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LG와 스카이라이프에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LG 알뜰폼부터 알아볼까요? LG 유플러스 알뜰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유플러스 인터넷과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LG 모바일의 경우 조금 까다로운데 할인 금액을 유플러스 알뜰폰 대수로 산정해서 이 금액을 유플러스 모바일 각 대수에 할인 적용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보셨을 땐 할인 혜택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참 쉬운 가족 결합과 중복해서 할인 가져가시는 거고요. 알뜰폰 대수도 결합한 휴대폰 대수와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더 큰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유플러스 알뜰폰 2대와 유플러스 모바일 6만 9천원 미만의 요금제 2대를 결합하실 경우 4회선 혜택이 적용되어 LG 모바일 한 대당 4,400원과 880원 합산 5,280원을 할인받습니다. 알뜰폰 결합 조건으로는 2020년 9월 1일 이후에 개통한 LG유플러스 파트너십이 맺어진 알뜰폰 사업자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결합된 요금제가 월평균 3만원 이상이었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스카이라이프 알뜰폰과 스카이라이프 TV 혹은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TV와 결합이 가능한데요. 스카이라이프 TV 채널은 베이직, 올, 초이스, 포인트 4가지로 나뉘는데요. 아쉽게도 베이직은 할인 혜택이 없고요. 올의 경우 만원 이상 알뜰폰 이용 시 1,100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요. 초이스와 포인트는 알뜰폰 요금제 만원당 1,100원 최대 3,300원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인터넷과 TV를 올 이상의 채널을 시청하실 경우에는 알뜰폰 요금제 만원당 1,100원씩 최대 3,3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알뜰폰 결합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합 신청은 각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LG 인터넷과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신청 시에는 요금표와 사은품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